이제 9번으로 가시죠.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3사분변을 지나지 않고 싶대요. 그러면 유리함수를 그리는 가장 포인트는 뭐죠? 점근선이죠. 따라서 X는 P고요. Y는 2라는 점근선을 가지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그래프 감을 좀 잡아보시면요. X는 P다. 그럼 P가 어딘지 모르겠고 Y는 일단 알아요. 여기가 점근선이고요. P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올 텐데 이때 이제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근데 3사분변을 지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의도한 아주 이상적인 그래프 상황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그래프를 E는 이렇게 변치 않았지만 P라는 값이 이쪽에 왔어요. 어? 제 말 알겠어요? P라는 값이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왔다는 거죠. 0보다 작은 쪽에.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이렇게. E가 여기니까. 그렇죠? 여기 점근선이니까.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3사분면은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죠. 이해가 가세요? 따라서 점근선인 X는 P라는 거의 위치는요. 0을 기준으로 다시요. 이게 Y축이니까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와버려도 0을 기준으로 딱 여기에 걸려버리면 3사분면은 안 지나지만 원점을 지나면서 딱 되지만 0을 기준으로 점근선이 즉 P가 0보다 작아지게 되면 그것보다 왼쪽으로 밀려나니까 반드시 3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P는 0보다 작은 경우는 3사분면을 지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P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할 수밖에 없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이제 P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상황까지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아 근데 0인 경우도 마찬가지인게요. 아 제가 점근선을 얘기한 거니까 만약에 0이라면 점근선이 이거랑 이거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오니까 이때도 3사분면은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0도 빼셔야죠.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다 안 되고 0보다 큰 것만 일단 최소한의 조건으로 가능한 거죠. 여기까지는 되세요. 그러면 이제 0보다 큰 부분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P가 오른쪽에 온다고 다 되냐?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일인 게 극한 경우에 그래프가 이렇게 올 수도 있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3사분면을 또 지나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제 말 알아요? 그럼 최소한으로 어떤 조건까지 만족해야 돼요? 그렇죠. 이 그래프가 이 위로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위로 뛰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 함수를 FX라고 한다면 F0가 0보다 커야 된다. 혹은 같아도 상관없죠. 왜? 여기에 달랑달랑 걸려 있으면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3사분면을 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P는 0보다 크면서 그러면서도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0을 대입해 보시면 0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P분의 5가 더하기 2 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두 번째 조건이 되죠. 예. 요거를 이제 풀어볼게요. 이쪽으로 와서 조금 더 정리를 할까요? 일로 오세요. 일단 P는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P분의 5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P분의 5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근데 P가 어차피 0보다 크니까 이렇게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죠. 됐나요? P가 0보다 크면 1로 넘겨도 되잖아요. 그럼 이 P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P의 정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렇게 되면서 정수가 되는 최소값은 2.5보다 크거나 같은 거 3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9번 문제는 점근선에 관한 문제예요. 자 제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에서 전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제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오픈하게 되는 기출 제수생이나 N수생을 위한 기출 분석 특강을 하나 이제 단기 특강으로 하나 만들고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언급을 어제 막 녹화를 하면서 했었어요. 유리함수에서는 기본 개념 자체를 이용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나올 텐데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이 점근선이라는 게 유리함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야. 그렇기 때문에 점근선에 관한 문제가 단독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 범위가 아주 좁기 때문에 수투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하지만 점근선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입니다.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군의 합을 이렇게 할 때 시그마를